성빈 옷에서 타먹갈뻔했는데 아 제가 지난주에 문쩝쩝 아 이제 내려올 때 됐잖아요? 아쉬워요 그래서 문쩝쩝 상표 등록했어요 아 문쩝쩝 상표 등록했어요 끝까지 해먹을 거예요 저도 아 여러분 이번에 선거 어마무시한 싸움이었어요 본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그나마 먹을만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먹을만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본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이 자들은요